버프 주세요 노잼 아 폭죽이라도 얼마나 좋은 쿠키 줄라고 뒤에서 1주자부터 피스타치오를 시킬까 폭죽은 그래도 뚫돌한데 와우 타이밍 대박 철역 철역이라도 굿 조금 늦어서 아쉽네 아유 맛없어 쇼핑 속도 점수 자체는 괜찮은데 2개 이거 좋은 버프니까 받자 이벤트 소소한 에픽 보물 버프를 좀 쌓아봅시다 곰곰 아 낚시잖아 이거 59% 400도 낚시잖아 이거 황패의 속도 까지 세트로 나온 김에 한번 하자 안전하게 아 2주자면 받을만 하지 않나 요거 받아보자 굿 확변도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애매한가 바로 한번 해 주 아 안해도 되네 박병까지 깔끔하게 하면서 아 보아도 있지 오예 오예 아 너무 좋아요 지금 1주자에 까먹은 중수 다 복구 한번더 될 것 같은데 변신 이러면 터락을 안해도 오 안해도 돼요 야 이걸 왁템 한번 더 한다고 굿 자 6억 5천 와우 어 뭐야 뭐야 3레전나왔는데 한번 픽하는게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로 갑시다 아 쫄 있지 쫄 뒤에 대물약 있으니까 변신 안하고 그냥 달리겠습니다 에너지 조금이라도 더 쓰고 아 아 아 요새 대물약 먹어주면 손해가 없지 굿 거랑이 변신할때도 변신 자 여기서 받으면 와우 육백만점 랍스터부활이 랍스터부활이 먼저네 랍스터부활이 먼저네 요새 로봇스터부활이 체력도 좋고 저 부활까 이뻐질까 변신하자 대물략이 있거든 아이고 컵해서 1등 1등 야 얼마만 1등 스타트야 어 잠깐만 여기서 욕심부리지마 끝까지 모읍시다 호랭이도 기능킥 지나가고 현실 쭉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대물략 휴 어 막병까지 될 것 같은데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2억 채 막변에 막변에 막병까지 다 있습니다 9억 야 3주자에 9억 대박 야 인데 이렇게 줄 거야 잘 달리는 친구 넣어보자 오 이제 몸장파가 되는 설탕백주 이쁜 스킨도 뽑아놨습니다 신스킨도 써봐야죠 몸장파가 됩니다 오 이쁘다 저거 바뀐거 오 동물들도 아주 귀엽고요 오 스킨 대박인데 뽑은 보람이 있구만 도구박신 끼면 이속이 조금 더 빨라지죠 지금 도구박신 끼면 이속이 조금 더 빨라지죠 지금 포탐 포탐 그럼 빠르네요 이제 24포거나 빨라졌더니 좀 빨라 5월전에 막변 됐나요 아이고 까비 알부알이 먼저였으면 좋았을텐데 이쁜설백 수고했어요 수탐수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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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탐 더 좋은거 어 또 나왔어 수탐수탐 레전더리 오 10회 군주까지 고우 자 무함의아 입성 우주정의 무함의아 입성했어요 굿 아우 점수 좋습니다 아 악마가 안왔어요 가판청소야겠구만 오우 또 레전더리 백년 또 빨라시지만 가자 회복도 있고 질주도 있으니까 오우 빠르다 오우 너무 빠른데 숙돈수 200만점씩 줘 박지암 말다 박지암 말자 우리 뺄거 같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박는거 한 번으로 치러 봅시다 허이야 자 말안할꺼야 여기서 박았는데 오우씨 안 박았으면 됐어 안 박았으면 됐어 안 박았으면 됐어 아우 변신 자 안 박았으면 됐어 부활 회복 자 뉴레코드 승기록이라는 뜻 한 번 더 대신 되나요 이거 수복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점수 많이 나오겠다 여기서 한 번 더 먹어주세요 와우 699 거의 7억 실수 줄이니까 점수가 거의 1억 3차에 더 나왔죠 하지만 가판 청소는 해야 된다 어 구미호까지 여기서 도와줘 이러면 5연속 레전더리 좋은게 뭐 있지 주자가 내주자 남았기 때문에 약간 유출성 있는 걸로 가야돼 조금 더 돌려봅시다 오히려 속도 점수 하나 더 근데 용과 키는 좀 좋은거 짓고 싶어 안전한걸로 물약광지 망이로 하자 가자 오 요거 요거 왼쪽 왼쪽 할만해 가자 마음을 독하게 먹기 위해서 매혹의 금음달 달패술사로 갑시다 자 아까처럼 박취한 말자구 박취만 않으면 점수가 터라라라 오 카메라 좋다 방해물 없애주고 때리길도 없애버리지만 선백 그리고 달수리랑도 어울리네 나름 별젤리 승성하니까 아까보다 안빠른거 같은데 아까는 스케이트있어가지고 덧발랐던거고 오래치고 할만한데요 아이 그걸 왜 박아 벌써 비교래 아 이거 아야야야야 아 점수보다 체력화에 없던때라서 괜찮을듯 아 이정도면 됐어 또 나왔어? 뭐야 이번엔 과공은 절대 안돼 과공은 슬라이드를 해야 되는데 맵에서 슬라이드를 힘듭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후키가 별로죠 망리롤 안전한거만 하면 돼 이럴거면 푸딩했지 홀리합시다 아이고 그만하자 무난한거 집으면 될거 같은데 장어 이런거 아니 망리롤 가운데 추락할수 밖에 없네요 이벤트 속도 더 빠르면은 힘들지않나 하지만 지금 속도정신이기 때문에 속도받아 신발이 몇개여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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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려가지 아이고 저거는 박으면 안되지 아이씨 아 너무 못한다 어떡해 안전한거 레전더리 오 그렇지 뭐가 나와야되지? 시간지기? 용안도라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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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하자구 앞에서 너무 못해서 그렇지 용안도라곤은 할수있어 용안도라곤 자 16% 빨라집니다 자 방질 오 잠깐만 오 용안주기야 와 용안주기가 흡수했어 와 대박사건 와 거대 오모가서 꼼짝없이 박는거였는데 자 다시 집중 막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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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지금 막변에 하면 돼 오케이 큰 타이밍 좋아요 자 6업도 탓 남은 3억 자 부활 여기서 3억 뽑으면 돼 아 안되나 아 안되네 예쁜 스킨을 보여준 설탕 백조 쿠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발렌타인